하루 전까지도, 하루 전 오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까지도 뭐가 어떻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양상갑, 윤영석, 문재인, 죽여 유세중, 막말 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제목을 읽어야 될까 말해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윤영석 후보, 어제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제가 삐 처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부적절한 막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논란이니까 윤영석 후보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결코 아니며 요새 마이크를 끄고 요새 차량에 탑승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다. 문 전 대통령을 협박 위하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아는 얘기지만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 이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러나 대통령 직에 대한 존중, 이게 그 나라의 민주,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교과서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이 한때 당대표의 출마도 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삼선 의원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아무리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정치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여차저차 한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직이라는 걸 우리가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함부로 입에 담거나 또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나중에 결국 윤영석 의원이나 윤영석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자제해야죠. 저런 거 나오면 흔쾌히 제가 실언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오히려 바른 자세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흔쾌히 딱 인정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이게 D-1인데 국민의힘에선 막말 논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민의힌만이 악재냐. 민주당도 악재가 있죠.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폐괴 이황이 성관계 지존 제어 안 되는 김준혁 막말입니다. 김준혁 후보. 사실 이 막말 말고 다른 막말들로 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뤘던 바가 있는데 또 다른 막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건 저희가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김준혁 후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김준혁 후보가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후보를 처음 보거든요. 이화여대 동창회를 넘어서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 그리고 지금 퇴계 이왕 선생 관련해서도 지금 안동 쪽에 있는 분들께서 또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고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김준혁 후보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단 한 번 사과 권고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가 사과문의를 합치고 본인 SNS에 올렸는데 그것도 정확히 봤을 때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역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생들을 성산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럴까.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수원 정에서 봉천을 받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는 이수정 후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후보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바로 당선이 돼버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가 또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원래 지역구였었는데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위 20%를 받고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김준혁 후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준혁 후보가 그동안에도 친명계 인사로서 분류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왜 이재명 후보가 류사명 후보를 그렇게 돕는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공천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처음 나온 막말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왔네라고 사실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 글을 또 관련해서 올렸습니다.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네. 이거는 이 대해센 성상납 발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과 함께 지금 이걸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 상황을 이 공개랑 9분 40초 분량 이거를 공개를 한 걸 캡쳐를 해서 올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김준혁 후보의 막말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실무자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접 글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랑 그럼 이 대표가 계정을 공유하는 거냐. 공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때는요. 저도 뭐 선거를 많이 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도 직접 할 때가 있고 시간이 되면 차에서. 아닐 때는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이나 스태프들에게 같이 계정을 공유해서요. 수시로 이제 올리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여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유력 정치인들은 본인의 어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 확인해보면 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준혁 후보에 대한 발언들이 좀 도가 많이 지나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발언에 있어서 이대생들의 일부 졸업생들은 또 김한란 총장에 대한 평가까지 묻혀서야 되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윤혁 후보의 발언과는 별개로 정확하게 역사적인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김한란 총장 자체가 신인에 대한 어떤 행적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라는 것들은 또 아니다. 라는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들은 아마 그 스태프들이 생각에서 올렸다가 아마 뒤늦게 좀 내리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저 부분. 김한란 초대 총장의 신일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거죠. 이대 정문합 졸업생들 김준혁 비판한다며 김한란 신일 덮지 말라. 지금 아까 저희 이재명 대표의 SNS에 올라갔었던 바로 그 사진. 그 모습이 사실 이 부분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대 정문합회에서 졸업생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까 그 SNS 다시 가볼까요? 네. 여기는 제목이 이겁니다.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받쳐졌다. 증언 터졌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걸로 보면 이거는 김준혁 후보 이모가 김한란 총장 때문에 성상납을 한 당사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 말을 한 사람의 이모가 1935년생이거든요. 성접대했다는 낭랑클럽이 1948년에 생겼어요. 그럼 13살에 성접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데 그렇게 얼마든 저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김준혁 비판한다면서 김한란 친일을 덮지 말라는데 지금 친일, 김한란 친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준혁 후보가 지금 성접대의 이화의 대생을 김한란 총장이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팩트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논문이라든지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친일을 덮고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풀어가려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말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2012년에 민주통합당 때 한명숙 대표가 압승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못 이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선거 끝나고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해 봤더니 22.5%가 막말, 김용민 막말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1,000표 차, 2,000표 차로 승패가 갈린 데가 2012년에 19군데나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는 선거를 이긴다고 너무 낙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렇게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민주당이 좀 낙관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올렸었던 저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동영상의 팩트를 확인을 하고서 올린 것인지 만약에 실무자가 올렸다고 해도요. 내용을 확인은 아마 했을 텐데 저 동영상 내용을 보면요. 저 발언을 한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팩트는 본인의 이모는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이모가 과거에 미군으로 보이는 사람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 그거 하나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갓집은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우리 이모가 외국인과 사귀었을 리는 없다. 우리 이모가 이대를 다녔으니까 그렇다면 김알란 박사의 저 성상납 저기에 들어갔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동영상의 내용 자체도 팩트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 당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렸다. 아무리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저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준형 후보 계속 일단 내일까지, 오늘 하루 남았어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투표에 들어가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유권자 선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 선택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원정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